1. 2. 3. 5. 6. 7. 9. 10. 10. 10. 10. 11. 11. 11. 11. 12. 12. 12. 13. 14. 14. 15. 15. 15. 15. 15. 15. 예! 오 예! 균형! 아하! 아하! 이번 디시롱맨인데요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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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거 진작에 이런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거시죠? 예! 아 예! 저 이장님! 이런거 더 할거 없습니까? 저희는 이런게 체질에 맞거든요 힘쓰는가고 우리하고 너무 잘 맞아 요렇게 자 많이 먹고 팍팍하라 이 형님이 주신거니까 말먹으라잉? 야 진짜 이 형님이 먹는거 주는게 또 흔한 일이 아니다 내가 웬만해서는 잘 안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는 내가 특별히 주겠 옳지 그래 아 그렇지 그래 먹어 먹어 한 3분의 1조건 없어 3분의 1조건 없어 3분의 1조건? 2만큼? 네 엄청 매긴 했어 먹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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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할거 없습니까? 예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고하셨어요 이야 황민아 감사합니다 브라보 예 완수 아 새로운 국민 1권 코비가 탄생했습니다 예 오 예 밀밭 밀밭은 꼭 분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사람 나오세요 부러운가 봐 자 내일 뵈고 있으니까 밀밭 밀밭 속에 있는 분 나오세요 진짜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? 야 네가 숨었다 나가라 봐라 야 야 물어볼게 야 너 옹녀야 병강쇠야 네가 옹녀해라 거기 숨어 그쯤 숨으면 돼 그쯤 숨어 옹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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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숨어 옹녀 아 어서와요 어서와요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어? 아 아 야 리얼했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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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생바니당 아 반대 ком 아 아 안 보 6 9 9 어이구, 어이구 한글자막 by 한효정